그럼 시작! 오늘 다시 진호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있었죠? 편지 와 있네 골드리버의 홀 가자 요리 호감도? 다시 와 어제 여기까지 더 클리어 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로 가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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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드라고 만드라구라 스킬 하나 배웠어요 제로 써보자 어떻게 된다 밀고 나가기 스킬 하나 배웠어요 만드라구라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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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음파탐지 스킬로 유물을 찾아보십시오 음파탐지요? 음파탐지 이거구나 이물탐지 음파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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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학위의 정수 뭔데? 어떻게 쓰는거야? 생활조정관령서 모르겠다 여기도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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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아, 젠소래 외치자 음 고소 좋아요 예스 잠시만요 여러분, 재미재를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를 피하고 싶었어. 악마를 피하고 싶었어. 맨 처음에는 불택이 밝은 분위기였는데 가면가스러워 어두워진다. 어기매벌 채취. 와우 세진데있네. 열 마리 잡아야돼. 열 마리나. 열 마리나. 11랩이네. 열 마리나. 아니 여기서 이게. PC1тер만 oyun지 칫합으로 감상되는 건가 嗎. 현재셨습니다. 네. 그 기회isst은 혹시 아이미와 관련 Hmeli 스턴 스킬은 필요할 것 같은데 스턴 스킬 3.1 기절 시킨다 넘어트린다 홀딩 스킬? 차지 좋아 정화 그렇다 이제 알았나 성수 정화부터 할게 많네 스킬 한번 보자 정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흠 흠 흠 굳이 끌어올리는게 필요 있으려나 안맞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피격면역 피격이상 흠 밀고나가기 괜찮은 것 같고 밀고나가기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말레까지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애 흠 뭔가 딜이 확단이 있나 여기에 있느냐 이슈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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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는 폭탄 이런 것도 쓰나? 투천무늬? 또 뭔가 얘기를 시켰어. 뭐야? 일단 여기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러 가자. 여기까지 보러 가자. 제가? 뭐야? 여기 보러 가자. 좋아. 디아블로도 이런 지하묘지 있지 않았나? 스테이지부터 지하묘지 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왕자님? 왕자님이 왕자에 오르는 것을... 지금 왕자 올랐어요. 왕자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다 그래갖고 왕 됐어. 방법이 없겠는가? 왕자님? 저는 늦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마. 슈리트... 내가... 반드시... 왕은... 왕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주민 어디에 하고 있냐? 왕은...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패자의 검은... 반드시... 밝게... 빛날 것입니다. 부디... 로테란을... 다시... 양광스런... 기사의... 나라로... 죽었다. 나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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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아파... 아마나... 아마나... 베나르공은... 선왕을 잃은 왕자님께... 베나르공은... 베나르공이란 분은... 실리안에게 있어서... 정말로... 영기의 노래... 영기의 노래... 자... 잘해봐도 안하고... 이거 들려줄테니까... 다음... 스테이지에 나... 팝한...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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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 버퍼가 왜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하지? 신 신 에펜 원장님께요? 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핸드런 핸드린 뭔가요 실리아님의 요청에는 당연히 응할 생각이었네 흥 유 신 유 1. 2. 4. 5. 5. 6. 6. 6. 6. 6. 7. 7. 8. 9. 9.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원래 장난 아닌데 지금 어, 참내 너무 유명해지면 안되는데 이때문에 퀘스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뭐야 내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여동생이 오는 날이다 비록 슬픈 일들이 가득하지만 동생이 무사하던 소식에 나 몰래 안다거나 했었다 흠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이 그 맥이가 내가 아는 그 맥이냐 성스러운 횃불 대살리기 맥이야 맥이야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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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현 엘리베이터 한번 엘리베이터네 자 최신 잠시만요 퍼프가 너무 걸려서 좀 비트를 낮춰볼게요 낮출 수 있나? 이 상태에서 5천 적용 그래도 넥클레는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달라지는게 있나? 뷰포인트 둘러봅니다 봉사 둥고 기다리인가 여기가 뒤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에바요 에바쓴데요 아저씨 아줌마구나 동매뚜기 어디있는데 메뚜스? 동매뚜스? Where is 동매뚜스? 이제 60놈으로 하자 일단 편집 어며며며며며며며며며며며 우와 4만? 꽤 쎈데? 9만 넣었나나? 너도 터지나? 안되네 가운데있어 터졌으면 안맞이 없네 다음 전쟁은 항상 자복하니라 캘리 캘리그라피 바르한 리멜라 무슨 말을 썼지 신조 퀘스트 클리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약탈하는 것도 모자라 사람을 제멋대로 사고팔려 하다니 동매뚝스 아 멤뚝이풀 찾기 동매뚝스 아 멤뚝이풀 찾기 로봇 아 로봇 érique Steven .. 음 응 꽃이 피었다 띵 이거 잡아야하네 일단 다 어디갔나 다 모르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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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었군 좋아 빨리 갑시다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밑에 있는 애들 다 잡았습니다 물품을 수거한다 아 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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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정도면 됐나? 와우 우리 군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네 레벨업 좋아요 리키야 이게 조금 더 센데? 아주 조금 더 센데? 이거로 하지 뭐 와우 벌써 또 다음 스테이지야 생각보다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레벨의 브라사리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요? 진 용출권 뭔가 되게 좋아 보인다 28레벨이 배울 수 있네 32레벨 다음 올리려면 와 20포인트 필요하니까 일단은 그냥 하자 일단은 그냥 하는거야 아 아프다 프리스 캠 편지로 갖달라 필브린 착용단과 연락하고 싶다고? 당신은 누구야? 뭐? 필브린 착용단과 연락하고 싶다고? 흠 좋아 흠 흠 흠 다 잡았네? 저장 저장 여기 아니구나 다음 스타로 넘어갑니다 흠 흠 지나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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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흠 흠 흠 흠 흠 하나 마지막 하나 순룩을 여기서 잡아야하네 순룩 순룩이 아닌데요 힘쓰는 순룩이야 아타임 순룩이 아닌데요 순룩이 아닌데요 됐다 순룩이 아닌데요 순룩이 아닌데요 반디톤 랜턱이? 이미 자경단장이신 하셀링크님과 이야기를 끝낸다 무스리 왜 이렇게 악역같이 생겼냐 무스리 아셀링크 어 안토나 오랜만이다 너 너 언제까지 왔었어? 그래 이분은 꽤 멀리 가야 하는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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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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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큰일입니다 모험가님. 붉은 손육명단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구만. 심리안군. 이야기는 들었겠지? 붉은 손육명단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겠지? 안 나가자. 안 나가자. 붉은 손육명단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게 돼. 안 나가자. 으악. 음? 다 잡아야 되나? 이제 열렸나보다 아니네? 됐다 달려졌잖아요 많이 물리는구나 다 잡아야 되나? 다 잡아야 되나? 좋아 좋아 신년 사막시 시리프하라고요? 피톤 많이나 있네 쟨 피톤 많이나 있네 스턴 너 또 저렇게 늦게 나타났네 왜? 네 스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크으 멋있는데 저 이제 저 이리 아링 그렇군 저거 어디있어? 랄랄랄랄랄 프리랄랄랄 années 오 적 게스트 못했는데 퀘스트만 다시 하고 올게요 공개할까 그냥 너너너너말이야 너 흠 일단 이렇게 하자 아이씨 너무 멎네 저거 언제가지 저건 던전 아니에요 던전 이제 저거 뚫어야 되네 어차피 가면 가자 그냥 무슨 소리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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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치광산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치광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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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갓! 해당! 하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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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이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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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넓었군. 미리 이것 타고 가는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들은 이거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때까지는 안녕. 뭐야 뭐야. 그냥. 어우. 너무 해보인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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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음 음 음 음 음... 없어졌어. 뭐하는 애나 쓰냐 소시지 됐나? 뭔가 좀 멋있는 적이었었다 뭔가 칼을 날아야 되는 거 좋아 음, 이걸로 카드 대투를 하는 거라 우르르, 대장장이 카드 대투를 하는 건가요? 카드 대투를 하는 건가요? 카드 대투를 하는 건가요? 카드 대투를 하는 건가요? 카드 대투를 합니다 카드 대투를 하시면 점점 진짜로 카드 대투를 하신 velocidad 카드 대투를 한테 다음으로 넘어집니다 짠 격전의 평양